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보고싶어하던 유튜브에 도대체 언제 녹턴 영상이 올라와요 그렇게 궁금해하던 녹턴을 이번판에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자 갑시다 녹턴은 역버프를 할게요 역버프를 뭐야 우리 미드 탈리아네 님들 어제 그거 봤어요? 어 스카이 탈롬 봤어 아 스카이 탈리아 봤어요? 야 오지드만 야 난 스카이가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탈리아 들고 그니까 얘는 그렇다면 그거잖아 그 스카이를 보고 탈리아 충이 들려 꺼낸 거잖아 맞지? 스카이 꺼보고 지금 탈론 탈리아 충을 꿈꾸기 위한 그 안 반대기 중이네 이 자식 탈리아 원래 서포터라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저거 원래 서포터 아닐걸? 그냥 모드라인 다 갈걸? 핸대만 맞아줘 진짜 와아아아 리쉬 겁나 해자네 와 와 진짜 억소리나네 리쉬 겁나 해자네 이게 막아지나? 안 막아지나 혹시나 해서 써봤어요 혹시나 나도 안 막아지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또 사람이란 게 모르는 거잖아 어? 써줄 수도 있지 오오 뭐야? 1렙 점화 싸움 이겼네 자 이거 먹고 노턴이 아시겠지만 피관리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보시면 알겠지만 피관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란 말이야 얘까지 먹고 집을 간 후에 블루를 먹고 그 다음에 갱을 갈 거예요 얘까지는 먹고 혹시 모를 카장에 대비해서 어 이거 칼날 아 뭐냐 이거 늑대에다가 강타 써놓은 거니까 카장은 위험은 없겠지? 집에 가서 첫 코병의 사부를 중에 하나를 사주고 핑어랑 렌즈 아이템 잘 나왔어 원래는 얘를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얘를 가면은 정글링이 좀 더 빨라져요 이게 고유 지속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특별 추가 경험치는 똑같애 경험치가 플러스 되는 건 없는데 오 이 피해주는 거는 중첩이 돼요 모르는 사람들 있을까봐 설명 충원밤 끈 편해줬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라고 오 와 오공이 잭스 이긴 하는데 아마 시간 흐르면은 오공이 지지 않을까? 오공이 약간 타이밍이 좀 있잖아 바텀은 라인이 저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진짜 와가 탑 쪽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슬슬 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먹고 이쪽으로 빠지자고 이게 녹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갱킹이 처음엔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녹턴은 피드리랑 비슷하게 6렙 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글링 위주로 좀 하거든 또 역광광 안되나? 헉! 역광광을 당할뻔 이거는 좀 안 좋긴 한데 일단 신짜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게 보였으니까 아마 아마 앞비전에서 딜교환 걸걸요 얘가? 그치? 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렇지! 아 어딜 도망가 일로와 일단 넌 내킬 오케이 라인도 다 벗어버리겠지 아 이런건 예언 참 잘한단 말야 왠지 앞비전 쓸거 같더라고 제물이 탈리하면 좀 어때 내가 킬을 먹었는데 헤헤헤헤헤 내 킬을 위해서 희생을 한거니까 쟤도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 다음템은 쿨감이 중요해요 콜필드 갈게 콜필드 콜필드로 가고 얘를 바꾸고 쿨감이 중요하니까 용사 딱 올려주면 그때부터 진짜 난리나는건데 어? 잠깐만 이 정도 체력이면은 딱 반 나오면 죽는다 여기 라인 딱 반만 나오면 죽어 여기 여기 마지노손이다 여기가 넌 나오면 죽는다 했다 내가 오 뭐야 오 개사리 신짜오가 미드 어? 기다려 오 석양이 진다 탁 아하 맛있어 하하하하 아하 달달하구만 이거 컴퓨터 좀 잘 다루는 애가 오버워치 사운드에다가 롤 챔피언 이거 덮으면은 좀 멋있긴 하겠다 진짜로 컴퓨터 좀 잘 다루는 애들 있잖아 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이거 아까 보니까 녹턴 아 잭스가 계속 딜교환을 걸어 오공이 거는구나 뭐야 파밍하고 싶지 파밍하고 싶겠지 인정한다 나도 가끔가다 라인 쓰면은 정글러가 갱을 와도 다 쌩까고 파밍하고 싶을 때가 있어 정글러가 갱와도 다 쌩까고 가끔씩은 파밍을 하고 싶더라고 나도 한 입 닥 아마 여기 와들 거예요 애가 아까 나 빠지는거 보고 살짝 움찔 움찔 거렸거든 쟤 내가 정글 계속 빼먹으니까 얘 레벨 낮은거 봐 어떡하니 잠깐 여기 방금 반격 빠졌나? 아하 맛있어 어 뭐야 어우 깜짝이야 죽는줄 그니까 탈리아 이렇게 생각보다 센데 아하인데 이제 아이오니아도 가지고 좋았어 얘 W가 좋을까요 E가 좋을까요 W 올리면 공속이 좋아지고 E를 늘리면은 공포 지속시간이 늘어나는데 음 쏘아트는 W에 W2를 섞어서 가라고? 오 그거 괜찮은데? 그러네 W랑 E랑 섞어서 가면 되네 일단은 공포 하나 공포 하나를 늘리자고 공포 지속시간이 0.5초가 되게 체감이 심해요 공포 지속시간이 0.25초씩 늘어나요 뭐야 502 그냥 다 썰어버리네 이러면 내가 갈 곳이 미드랑 바텀 밖에 없는데 피들 공포 생각해보셈요 피들 공포 생각해보셈요 하는데 나는 피들 공포를 선마스터를 안하니까 W섬어가 조금 더 익숙하긴 하지 다이브는 오반가? 근데 딜이 생각보다 쎄긴 쎈데 석양 지키탑 어 ev ho o 강탈 아 강탈 썼으레 했는데 아 뭔가 잠깐 까먹은 사이에 탈리안가 킬을 잘 먹었네 원래 킬 줄러 했래 탈리안갔어 나 원래 downtime 야킬먹는 것 까진 좋아 하지 않아 우리 라이너 아들에게 킬을 양보해줘야지 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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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타!! 아 강타 쓸라 했는데 아.. 내가 잠깐 까먹은 사이에 탈리안과 킬을 잘 먹었네 원래 킬 줄라 했어요 탈리안한테 나 원래 내가 킬 먹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우리 라이너 애들이란 efect 킬을 양복해줘야지 어!!!!!!!! ㅋㅋㅋㅋ 잠깐만 야 이길 수 있지 않나? 야.... 7레벨인데? 5 4 안나오네 아아아아아아 진짜 형 오 이길 것 같은데? 어어 어 어어어 ㅇㅋㅇ investigators 으아아아악 방금 두꺼비가 추가 딜 넣었니? 두꺼비 딜 한번 볼까? 야 두꺼비 어시스트 보소 200이나 넣어줬네 야 두꺼비 어시 보소 조졌다리 조졌어 아 나도 전멸 있었으면 이겼지 어 내가 패시브 딱 돌아와서 전멸평타 딱 때리면은 내가 그냥 이기는건데 비겁하게 전멸을 쓰다니 뭐야 블루 10초 블루가 10초 8초 바텀에 탈리아 갔으니까 뭐야 아 이 블루도 내꺼 아 빨리 11레벨 찍어야되는데 생각보다 레벨링은 잘 안됐네 봇 갱 한번 가달라구요? 봇 루션 지금 되게 센타이밍인데 가도 되나? 아 제발 넘어가지마 아 니마 아 진짜 아이씨 130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해 옆에 찬 reach 흥 same 아.. 진짜 석양 잘 졌는데 이즈리얼이 벽으로 넘어가네 아쉽군요 W 에어원도 막았는데 딜이.. 딜이 말이 안되네 아 맞다! 내불러! 아! 내불러! 이즈리얼! 여기 아까 그거 핑크하드 있었을텐데 뭐야 스킬이 왜이래 뭐야 스킬이 왜이래 석양이 미친다 오케이! 어 뭐야 내가 킬 줄라 했는데 킬 먹었네 고기 여기reck 랑냥이님 반갑습니다 어어어어어 저기 뭐 있는데? 어시스트 아하하하하하 아 어시만 먹으려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너무 세네 내가 너무 세네 아 나 어시만 챙길라 했지 아하하하하하 아 어쩌겠어 내가 생각보다 센거 길다리라뇨 여러분들 말은 똑바로 했지 한입 어? 나 그냥 크게 한입 됐어 이제 11레벨 됐으니까 궁쿨도 90초 밖에 안되고 콜필드까지 사면은 35% 되나? 이게 고유지속효과가 어 적용이 되네 그래도 35% 이제 바텀 한번 가볼까? 루시언 조금 더 세지기 전에 아마 이거 베인 혼자라서 지금 안심하고 있을텐데 그리고 내가 바텀에 궁을 한번도 안썼잖아 그래서 내가 복갱을 안가는줄 알거야 어 인생 아우 당했습니다 잠깐 진짜 올라가지 아 봐요 봤어요? 내가 이런 정글러야 갱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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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이 느껴지려 근데 이거 내가 펜 조금만 여기서 더 나오면은 애들 그냥 싸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싸 잡히는 거 말고 싸 잡는 거 싸 잡히는 거 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석양이 질이다 훗 뭐야 봤어? 내가 킬 양보해준 거? 훗 나 이런 정글로야 킬 양보하는 거 봤지? 다 봤을 거 아니야 절대로 평타가 안나가서 못먹은게 아니라고 죽어 그렇지 너 일로와 어딜 돌아와 너도 일단 죽어 한 대 때렸으니까 어시스트 안때렸네 안때렸네 왜 쟤 안때렸어요 나 분명히 때렸는데 뭐야 잠깐만 님들 이거 드락사르 어때 얘 드락사르 잘 맞아요 AP인가 드락사르 어때 왜 아 드락사르 별로야 임피가자고 아 미친짓 하지말자 괜히 이상한짓해서 욕먹지말자 괜히 이상한짓해서 욕먹지말자 괜히 이상한짓해서 욕먹지말자 아 임피안갈게요 내가 약간 지금 정신줄 놨었어 방금 살짝 놨어 좀 넘어가는거 같은데 좀 넘어가는거 같은데 모르겠다 나는 어허헣 와 이런 라인 개꿀이지 여기서 한 번 슉 긁어주고 빠삭 으아아아우우우우우우우우 왜케 깔끔하지가 않냐 겁나 드럽게 먹는 뭐야 대폰을 놓쳐 탈리야 개약하네 잠깐만 잠깐만 석양이 진 아 여기 와드구나 아 여기 와드구나 석양이 진다 이 자식아 일루 와 nasal 일루오라고 잘못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씹어주고 아알아 знаю쓰 아 violated 호 집가면은 이거 나오나? 스테락? 좋았어 스테락 나오면 어느정도 딜도 되고 탱도 낸단 말이지 20초 후에 누굴 노려볼까? 아마 여기에 파밍하러 누가 한명이 달달하게 나올텐데 나올텐데 안나오네 아니야 이즈리얼이 여기있으니까 5 여기 10초안에 보인다 10 9 8 7 6 5 4 3 2 그렇지 석양이치 어 저저저저저버려 저버려 어 뭐야 살려줘요 아 나이스 이니시담당 좋았어 이니시담당 오졌네 진짜 개잘했네 나 이번에 뭐야 이런거 피cado 조금해두고 아마 노턴이 여기서 지 Maps어 잠깐만 야 이거 맞았는데 잠깐 어어 아아악 아아악 아 빠진거 빠는데 아 가지말걸 아 내가 왜가가지고 샘러 샘러 내가 저걸 맞은 이유는 다 이것을 위함이었다 야 만약에 신짜우 귀환이 조금이라도 빨랐어봐 애들이 이거 못 막았어 아 이거 못 밀었어 근데 나 때문에 민거 아니야 지금 설교지 이게 다 아 내 깊은 뜻을 몰라주네 아 좋아 아 녹턴도 달달하게 캐리하네 나는 승급전 얻었고 어? 아 감사합니다.